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인도네시아는 낯선 사람 돕기 부문보다 기부와 자원봉사 부문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. 우리나라는 2011년 57위를 기록하다가 2021년 119개국 중 111호 최하위권에 머무다가 2022년 88위로 대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입니다. 오늘은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